감자! 간단하게 있는 걸로 그냥 만든 거예요. 저 사다리가 왜 필요해요? 멋 같지만 멋있다. 저걸 타기 위해서. 비읍시읍 같지만 멋있어. 하나, 둘. 이런 걸 컨텐츠로 누가 합니까? 제가 아직. 땀이 안 흘러요. 확실히 M자가 시작하긴 했어.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.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? 영상으로 만들어지기 힘들다. 그래서 오늘은 2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젤. 숫자 2젤. 보통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이 나무로 2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듬고. 자르고. 붙이고. 감고. 오케이. 렛츠고. 모르겠다. 만들건 멋있어. 만들면은 답이 나오겠죠? 1봉만 더럽게 말아요. 여기까지. 아우.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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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악. 구멍. 제가 보면 은근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. 대충 만들고 있어요. 이제를 만들어 봐야. 다음. 제가 했을 때. 어떻게 할 줄 알기 때문에. 뒤에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. 제가 삼각대가 지금. 여러 개 고장 난 게 있어서. 그걸로 받침대를 할 거예요. 겁나 웃겨. 아 진짜 야매 같다. 본 건 많거든요. 아. 따봉이라고. 따봉. 따봉.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.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우선. 저 나름대로 그냥. 소소하게 뭐. 작업할 수 있는. 이제를 만들어 봤는데. 그림 더럽게 목걸입니다. 오늘은. 이제를 만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.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而且 작업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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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y